네 오늘은 벤츠 S클래스 W223 현형 모델에다가 피아노 트림 인테리어를 장착해볼 겁니다. 피아노 트림은 이렇게 차량 내에 들어가는 블랙 우드들 이렇게 옆에 송풍구도 그렇고 오른쪽 센터도 그렇고 2열까지 차량 곳곳에 있는 우드 트림을 이런 S클래스의 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피아노 디자인 굳이 태클을 걸자면 이게 줄무늬 디자인이지 피아노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순 없지만 아무튼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뭐하러 바꿔요?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바꿔놓으면 정말 정말 체감이 큰 그런 제품으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이거 재고는 대개는 보유하고 있으나 원활한 장착을 위해서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미리 사전 예약 주시면 저희가 장착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발 사전 예약 주시면 될 수 있지만 또 멍뿐 manage 잘 못하여 어색uen 사전 예약 주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 주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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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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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